보조봐요 라ği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? da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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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흐흐흐흫 스크막 그 얘가 거짓말 trabalho 자 비둘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3, 2, 1, 백쇼!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면 딱 하는 번만 시켜줄게 내가 딱 가면 살려주세요 지금 뭔데요 내가 가면 딱 한 번만 시켜준다니까 없어요 뭐야 이겼다 또 이겼다 다 이겼다 또 이겼다 다 이겼다 또 이겼다 다 이겼다 또 이겼다 다 이겼다 해라이씨 너부터 치료해줄게 악 저사람이다 에? 이거 누구지? 이거 누구에요? 못 누르세요 흰색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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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루루님 루루님 여기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두주기 자 일단은 제 계획은 이래요 시민 두 명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한 명을 죽이고 여기서 한 명을 침묵시키고 한 명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몰아가는거에요 제 계획은 흰색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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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투명올이요? 아 투명올이 있구나 생기.. 아 그러네! 투명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사실은.. 사실은 제가 오리입니다 저는 지금.. 저는 지금 마당이 있었어요 저 마당이요 반생님 와 시민들 국밥 제대로만 해 어 뭐야!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! 까까까 시민들 국밥 감사합니다 런 에? 호야! 나이스! 개가 투명올이었습니다 에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